음악 원어민 보조교사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원어민 보조교사 유튜브 채널 키치앤리치 경북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현재 도내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는 300여 명으로 초중고 총 570여 개의 교회에 배치돼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한국인 영어 교사와 함께 협력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키치앤리치 경북 유튜브 채널은 비대면 시대의 원어민 보조교사들이 온라인으로 교육활동을 공유하며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축했습니다. 수업활동, 일상소개, 한국소개와 학교 뉴스, 책영화추천, 학생참여 원어민 소개 등 6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하는 원어민 교사는 누구나 제작 및 참여가 가능합니다. 현재 8명의 원어민 유튜버 리포터가 구성돼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리포터들이 주기적으로 제작, 편집한 동영상을 내용의 적합성 및 표절, 무단 도용 등을 검토한 후 유튜브에 탑재합니다. 최완화 교육 복지 과정은 원어민 유튜브 채널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경북 원어민 교사들의 소속감과 공동체의 의식을 높여 경북 교육의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향상된 협력 수업 운영으로 영어 공교육의 활성화와 경북 교육의 글로벌화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세명일보TV 임채환이었습니다. 세명일보TV 임채환이었습니다. 세명일보TV 임채환이었습니다. 세명일보TV 임채환이었습니다.